너 바둑뚜지 알아? 당연하지! 주말 오전 10시 발목 들어와! 발목들을 위해 바둑TV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바둑 생초보, 개그맨 최고, 미녀 골포 이정은이 함께하는 리얼리티 바둑 예능! 우리의 목표는 아마추어 7급! 과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발무디인의 좌초모델 바둑 입문기! 12주의 기자! 지긋지긋해! 바둑 생초보 탈출을 위한 정복에 나선다! 초급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섬, 끝내기, 사월 등 바둑에 관한 모든 스킬을 한 번에! 초급 완전 정복! 바둑을 좋아하는 인사들의 바둑 이야기! 그들이 말하는 바둑에 담긴 인생의 질은? 저명 인사들에게 듣는 내 인생과 바둑! 토크멘터리 완성! 프로기사와 바둑 팬들의 유쾌한 만남! 매회 다른 프로기사들이 직접 바둑 팬들을 찾아간다! 바둑 팬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공개 특강! 아주 특별한 레슨! 주말 오전 10시는 가을 못 타임! 가을 못도 함께하는 즐거움! 다둑 TV 내가 제일 먼저 봐야지! ně 외모사와 바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